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량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량님. 연예계가 이제 좀 잊을만하면 학폭 논란이 계속 터져요. 이 배우 안세아 씨가 또 학폭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 진실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네, 저도 이제 이분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도 봤고 요즘은 노래도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영상도 종종 보고 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된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. 지금 이제 편집자분이 물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요즘 시대가 근데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옛날에야 뭐 옛날 공인분들이 활동하는 뭐 이런 학폭 논란이라든지 음주운전이 있어도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요즘에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고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학교폭력 이런 거는 사실상 나한테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에서 사고 난 당사자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큰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이런 부분은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때론 종종 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신령님들의 공수를 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그러네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음 그러네요 지금 산을 오르다가 아 지금 조금 부끄러지는 게 보이긴 하네요. 지금 안세아 씨가 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충분히 인정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건 맞아요. 근데 조금 이게 나중에 어떤 언론에 밝혀지면서 좀 뭔가 부풀려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뭐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빨리 이거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또 뒤에 또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당분간에 자수군 당일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. 근데 뭐 안세아 씨가 어떻게 또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하겠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억울하다는 표현이 좀 이제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다.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정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언론에 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고 국민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 보이네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난히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.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이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항상 넘어질 때를 보면 좀 잘 뛰다가 활동을 잘 하다가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항상 많이 보여서 이런 전례들이 그래서 잘나가고 뭔가 내가 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학교폭력이라든지 음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상시에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구나. 논란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런 걸 좀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안세아 씨 이게 만약 아니라면 빨리 이제 잘 해명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하고 만약 인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자숙을 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추후에 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.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아무튼 이게 오해가 되었든 아니면 진실이든 간에 잘 대처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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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